와이라노 5종목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안 좋은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이거부터 봐야겠습니다. 고객님, 미메이드가 20%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계속 보는데 계속 밀리네요. 제가 오늘 좀 버티지 않은 쪽에서 가격들을 이거보다 조금 높게 한 4만 5천 원 떨어지면 사도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 밑으로 빠져나서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미메이드 맥스를 말씀드렸어요. 미메이드가 같이 말씀드렸는데 그때 내용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것 같다. 모양새가 낮은다. 게임주의 대장주급이다. 거래도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P2이라는 새로운, P2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가장 먼저 시작될 것 같다. 위믹스 코인도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일주일 동안 잘 올라오다가 오늘 갑자기 끝나고 그러는데 그때 말씀드린 위믹스 코인이 문제가 됐어요. 위믹스 코인을 갖다가 지금 문제가 된 게 실제적으로 회사에서 발행을 갖고 있는 것하고 유통하는 것하고 수량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한 곳에서 원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두루 갖고 있으면서 서로 크로스체크하면서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진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인 것 같아요. 거의 차진이 나는 수량이 한 7천만 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2억 몇 천 주, 3억 몇 천 주가 지금 발행이 되고 실제 유통이 된다고 해서 차액이 한 7천만 주인데 급락 전 가격, 위믹스 가격으로 따지면 한 1,700억, 한 2천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에요. 이걸 가지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4대 가상거래 화폐에서 거래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해봤어요. 지금 거래는 됩니다. 거래는 됐는데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동을 못 해요, 코인이. 주식 대체하는 것처럼 이동을 못 해요. 그래서 이 지갑에서 저 지갑으로 못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자 유의 종목 발표하면서 위믹스 코인이 급락을 했어요. 이틀 동안 거의 36%가 급락해서 2,570원 하던 게 지금 1,635원까지 빠졌다. 지금 조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36% 빠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2주 동안 유의 종목으로 지금 관찰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거 거래를 재개할지 중지할지 아니면 좀 더 관찰할지를 얘기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래가 정지가 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상당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코인 문제를 떠나서 주가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큰 문제인 것 같아서 그런 쪽에서 좀 걱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 정도 문제라면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강무청을 마련할 거예요. 어떻게든. 왜냐하면 차익이 이런저런 얘기로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반 대중들이, 다수들이 인식을 할 정도로 마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줄이든지 없애든지 맞추든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 발행량에 맞게끔 만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희망을 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의심이 좀 들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수급이 안 맞는 쪽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 회사가 실제 이거 말고 지금 P2 관리해서 국내에서는 허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외에서는 허용이 되는데 국내는 허용이 안 되는데 지난 국감 때 그게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 그다음에 지금 미르엠엠, 그러니까 모바일끼리 글로벌 출시가 지금 돼요. 그래서 그런 쪽의 가능성, 그다음에 실적이 작년에 상당히 좋았는데 올해는 조금 안 좋아졌는데 게이머 쪽에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실적의 개선 가능성, 여러 가지 본다면 진짜 이 정도 어떤 단순 어떤 악재에 의해서 이게 진짜 거래가 정지될 거 아니라면 어느 정도 급락 이후에 좀 털어내고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아니면 전체적인 게임 전문을 같이 본다면 대장 주격에서는 가능성은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현재 가격이 4만 4,700원, 5,000원 깨졌는데 저는 월요일 날쯤 하락을 한 4만 6,000원대에서 4만 5,000원을 받고 더 빠졌다면 조금 떨어진 가격 한 4만 4,000원, 4만 3,000원 하락한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급락 전 가격 5만 5,000원까지 보시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4만 원대에 보시면 4만 원대가 여기, 잘 못 봤네요. 4만 원대에 빠지는데 4만 원대 이하에서는 글쎄요, 이거 더 시간적으로 시간이 걸리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에 대한 전략을 일단 좀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회사 쪽에서 강구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한번 체크를 계속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Y라는 종목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Y라는 종목 바로 확인해보시죠. 두 번째 Y라는 종목도 함께 확인해보셨습니다. 양지사입니다. 양지사 얼마 전에 품절주다 이러면서 급격하게 오르더니 이제는 또 빠집니다. 양지사가 이게 이렇게 오를 수 있나? 저도 의아할 정도에. 거의 3개월 동안은 10배가 올랐어요. 6700원대 하던 주식이 6만 7천 원까지 갔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좀 보이고 있죠. 10배씩이나 갈 수 있는 주식인가? 이 회사가 실제 이렇게 좋아? 무슨 내부에 어떤 큰 재료가 있나? 별거 없어요. 없는데 문제는 대주주 지분율이 90%예요. 그러니까 거의 유통 주식이 없는데 거기에 5%를 슈퍼 개미라는 사람이 매집을 했어요. 매집을 하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진짜 품절주네. 주식 없네. 그리고 지금 일반 투자자들이 개미처럼 달려들었던 거예요. 하루에 거래량이 실제 유통 주식의 몇 배씩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바로 단기 매매, 트레이딩 쪽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가장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 언제 이 슈퍼 개미가 빠져나갈까. 이걸 걱정해야 되는데 그 눈에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못 찾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소수 계좌 거래, 소수 집중 계좌에도 지금 등록이 돼 있고 투자 경고 종목도 돼 있고 스팸 과다 종목. 그러니까 안 좋은 어떤 거래에 미치는 악영향을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는데 그건 관계없이 올라가요. 그런데 다행히 이 회사가 실적이 작년에 6억 적자였는데 아마 다행인 건 아니네요. 3분기까지 9억 적자로 계속 나오는데 이게 6월 결산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6월 결산 법인이 돼서 7월에 매매 내역가 대주 5% 이상 올라가니까 대주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슈퍼맨기가 나온 건데 6월 결산이기 때문에 다음 결산은 12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임시주총회나 뭐가 주주명가 폐쇄가 돼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이 사람이 빠져나가는지 안 빠져나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거래 취의보고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걱정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상황이 이렇다면 제가 별로 이렇게 여기서 달려들어서 먹을 게 있을까. 아마 트레이딩 가능할 것 같아요.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트레이딩 가능할 텐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린다면 웬만하면 좀 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손절가를 한 4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 이하로 떨어진다면 그거는 좀 유심히 보면서 위험 부담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현재 보는 게 주봉 차트인데 여기서 이 거래가 상당히 떨어졌거든요. 이 밑에 4만 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위험 신호를 좀 감지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양지사 품절주로 최근에 핫했는데 이제는 조금 도망쳐야 할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와일라노 종목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와일라노 종목은 형지 INC입니다. 이 종목도 무섭습니다. 들쭉날쭉합니다. 들쭉날쭉하죠. 이게 지금 무상 감자를 했다가 유상 증자를 한 그런 케이스예요. 과거에 무상 감자 이후에 유상 증자한 회사가 몇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먼저 나온 게 제이준 코스메틱이 있고 그 전에 오리엔트 정보, 사이전 정보 통신이 있는데 그 회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 별 재미없어요. 이것도 제 생각에는 별 재미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상 외로 지금 장중희의 상한가 두 번을 쳤어요. 처음에 친 게 무상 감자예요. 무상 감자가 재료가 됐어요. 이거 재료 아니거든요. 무상 감자 하는 이유는 사업 적자로 해서 자본금을 까먹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본 잠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게 무상 감자예요. 무상 감자에 대칭되는 게 뭐냐 하면 자사주 소각입니다. 자사주 소각은 실적이 워낙 많기 때문에 회사가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식, 내가 갖고 있는 거 없애겠다, 대주주 지분을 줄이겠다 하면서 자사주 소각하는 건 상당히 재료가 되는데 이게 무상, 즉 뭘 주지 않으면서 그냥 감자하는 거, 자본금을 줄이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거의 3분의 1로 줄여드렸어요. 그러니까 3주를 한 주로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빠지니까 실제로 거래될 때는 기존의 가격이 3배의 가격이 정상인 게 맞죠. 그러니까 그래야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게 손해를 안 보니까. 이 직전 가격이 589, 600원, 조금 안 됐는데 이걸 환산하면 거래될 때 1767원이 나와요. 그런데 첫날 상한가 들으면서 2275원까지 상한가 갔어요. 조정 모이다 또 상한가 갔어요. 그다음 재료가 아니라 나온 게 뭐냐 하면 유상증자예요. 말씀드리지만 감자 후 증자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거거든요. 유상증자인데 유상증자가 대략 호재가 됐어요. 유상증자 가격이 계속 변해요. 1030원부터 최종적으로 1490원까지 올라왔어요. 유상증자 실제로 기준 가격이.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재료가 됐느냐 제가 보기에는 재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다만 1, 2분기 흑자는 났지만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에 과거 사례도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손절가 한 1,600원 계산한다면 그전에서는 트레이딩이 가능은 해요. 하지만 그 정도 이해 빠질 때는 손절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형제 아이앤 씨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상감자 하고 나서 유상증자 또 바로 이어서 하면서 시장에서 좋은 설레가 없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좀 도망가자라는 의견 마지막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인성입고문과 함께 세 가지 와해라는 종목들 대응책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모님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